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빨리 와 빨리 와 봄수야 같이 가자 팽이도 제대로 못 돌리는게 괜찮다 괜찮다 야 봄수야 응 야 너 그 소문 들었냐 뭔 소문 야 요즘에 니가 우리 학교에서 팽이 일장이잖아 어? 그쵸 그쵸 난가 일장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반에 지닐 때라는 아주 멍청하게 생긴 녀석이 한 명 있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녀석이 니 녀석은 아주 찢어빨기고 죽게임도 못하면서 맨날 팽이빨로 이긴다고 너를 욕했단 말이야 널 그냥 이길 수 있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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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팽이도 못 돌리는 이 찌질이들 주제에 가면 일장 봄수님한테 어? 팽이로 덤빈다고? 그래 그래 니가 가서 오늘 아주 그냥 설결정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 그래야될거 같애 이놈은 자식 이거 안되겠구만 그 녀석의 관자놀이에 팽이를 박아 넣어줘야겠어 좋았어 히힛힛 여기 지은대가 누구야pped 나와봐야 응 Mal 이 놈은 자식인가 야 너 니가 나 팽이 못한다고 하고 다녔다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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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했어 야 봉쑤야 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이렇게 손해대는 건 아니잖아 친구한테 손해대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빠져있어 돼지가 죽어다니 가벼워 니가 나의 팽이를 뭘로 보고 내가 아주 만만해 보였나 보구나 진낙댕이야 아니 아직 그러지 않았어 봉쑤야 너의 포르장머리를 고쳐주겠어 바로 이 팽이로 말이야 너 옥당도 닫아와 어디꺼지 조만스랑이야 뭐야 미켜이 돼지야 니 밭이 늑대 너같은 찌질이가 나를 팽이로 무시하다니 너의 코라조 나아 자 그러면은 둘 다 합의 본 걸로 하고 그럼 지금부터 탑블레이드 배틀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규칙이 하나 하기 전에 알려주도록 하지 우리 학교에서 일진한테 배틀을 해서 진 사람은 항상 팽이를 옥상에서 던져버려야 된다는 아주 무서운 벌칙이 있지 어머니 그럼 무서운 벌칙이라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 자 그럼 지금부터 배틀 시작 먼저 내 팽이부터 보여주도록 하지 이 어둠의 배틀 잘 보아라 취를 때 난 이 팽이에 모든 걸 걸겠어 나와라 강태풍 아니 이거는 이 팽이는 강태풍 전설로만 내려온다는 리미트 디 에디션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 유명한 그 팽이 이거는 누가 봐도 봉수가 이긴 판이구만 하지만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가란 레드 파이어 불사조 피닉스 엄청 개쩌는 팽이 오 돌아라 마와래 마와래 아니 이 팽이는 학교 문방구 앞에서 300원만 주면 살 수 있다는 개니 아니야 이거는 봉수가 안 봐도 이겼구만 돌아라 계속 돌아라 가란 레드 피닉스 파이어 오 레드 피닉스 파이어 오 정말 엄청난 기술이다 겨우 그따위 기술로 이 강태풍을 쓰러뜨릴 수 있을 줄 알았나 나의 강태풍을 이길 줄 알았나 하지만 늘 레드 파이어 피닉스도 지지 않을 거라구 좋아서 강태풍의 지저가 무섭을 보여주지 자 가자 강태풍 예 슈퍼 사이클러 슈퍼 사이클러 길 사이클러 너도 질 수 없지? 바닐라 레드 피닉스 몸통 박치기 사이클러 너도 사이클러 신고 내 팽이가 게임에서 진 팽이는 옥상에서 던져주지 빨리 네 녀석의 팽이를 옥상에서 던져라 안돼 이거는 요것만큼은 안돼 제발 몸이 아파줘 제발 찌질이 같은 녀석 빨리 가서 던져 던지라고 던져 던져 넌 던져버리겠어 니 이름 던져버리기잖아 아 오늘부터 규칙은 바뀌었다 지면은 사람도 던진다 역시 나는 이 학교의 일장이다 아 아 늑대야 주물주물 어디 뭐 불편한데 있니 봄수야 뭐 빵빵이라도 사올까 진짜 이런 조물애기 상대하느라 피곤해가지고 어깨가 좀 뭉치네 이거 주물러봐 빨리 주물주물 나같은거 상대하느라 피곤했지 주물주물 주물 너같이 팽이를 못하면 너 어깨라도 잘 주물러야지 맞아 맞아 저거 내가 다 한 일이란 말이야 네 주물주물 주물 자 택아 응 너 빵이나 가서 사와 어 빛의 속도로 사올게 어 다녀와 아이고 어 다 왔네 어 다온거 같구나 아 그럼 바로 어 출석은 뭐 됐고 뭐 그러면은 자 오늘 새로 온 학생이 있어요 자 와볼래 나 나 네 이번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이름이 뭐지 아 미호야 미호 그래 미호 새로운 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미호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 어 나는 저 마을초등학교에서 왔고 취미는 팽이돌리기고 특기도 팽이돌리기고 그리고 내 장래의 희망 꿈은 내 꿈은 탑플레이드 왕이 되는거야 얘들아 잘 부탁해 어 탑플레이드 왕 하하하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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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그럼 여기까지 잘가요 야 봉수야 어 너 저 녀석 저 좁은 애기가 어 탑플레이드 왕이 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거야 아 절대 가만히 있을거야 야 따라와 어 어 어 어 뭐 왜 왜 그래 너 뭐 아까 뭐라고 뭐 팽이를 잘 돌려 뭐 특기가 팽이 돌리는거고 뭐 탑플레이드 왕이 된다고 그럼 내가 다른 초등학교도 다 섭렵하고 왔다고 난 탑플레이드 왕이 될거야 야, 자기네 구하기는 지금 어디서 거짓말해? 이 조물애기 같은 게 어디서 야, 니가 니가 뭐 그렇게 팽이를 잘 돌리냐? 아이, 그럼! 내 팽이로 아무도 이기... 어, 뭐지? 나를 이긴 적이 없다고! 아무도 아무도 나를 이긴 사람이 없어! 야, 야, 얘들아 응? 얘, 얘 팽이도 뭐 학교 온 첫날부터 아주 박살내줄까? 얘도 던져버리자 야, 니가 그렇게 팽이를 잘 돌리면 너도 옥당도 따다워 가자! 이런 촌놈의 자식이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모르겠지만, 전학 온 전날부터 이거 팽이를 아주 박살내주지 어디서 나타난 조물애기들이야? 음, 가소롭구만 자, 지금부터 우리 학교 팽이 일장을 가리는 팽이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 자, 우리 학교 오, 오, 좋아 자,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지는 사람은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팽이를 학교 옥상에서 던진다 우와, 팽이 브레이크 오,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팽이배틀 시작! 이봐 전학쇠 배불러 미안하게 됐다 이거 전날부터 그러길래 깝치질 말았어야지 조용히 했으면 우리도 가만히 냅뒀을 텐데 니가 너무 깝치는 바람에 응징해줘야겠어 나와라 강태풍! 저 팽이는 내 레드 비닉스를 문질렀던 저 강태풍의 팽이 마치 태풍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야 정말 굉장한 팽이라고 저것은 대단해 대단해 다음 팽이 어떤 팽이를 가지고 올 거지? 전학쇠 외형은 제법 볼만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흑흑팽이는 이길 수 없을걸 나와라 흑흑팽이 빳! 아하하하 에이 결국 팽이로 말해 그 같으면 아무리 이거 팽이 좀 봐라 팽이 좀 봐라 팽이 이거 뭐야 흑으로 만들어서 야 이게 뭐 도자기 싸움인줄 알아 이거 이거 야 그거 아니냐 그건 막 뭐 흑수저 그거 아니냐 흑수저 하하하하 역시 이거 촌촌 놈은 다르다니깐 에이 그냥 초장부터 끝내야겠다 저 강태포 가서 슈퍼사이클론 어? 잠깐만 슈퍼사이클론가 안 먹히잖아 아니 기술이 잘못 들어갔나봐 기술이 잘못 들어갔나봐 다시 슈퍼사이클론 다시 어? 뭐 뭐야 아스럽구만 흑흑공격 흑공격 흑윽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1진은 미오로 결정 그리고 우리 학교의 전통에 따라 봄수 너의 그 태풍, 태풍, 강태풍 탑블레이드는 옥상에서 떨어져줘야 되겠는걸? 따라와 따라와 이 자식아! 이럴 리가 없어! 이 조물에게 이 자식! 이럴 리가 없어! 누님 처리할까요, 누님? 누님, 누님 처리할까요? 누님 없애버립시다, 저 녀석은! 없애버릴까요? 옥상 없애버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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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 진리가 없어! 어휴,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습니까? 태풍에 얻기 신분해 줄까? 빵 사올까? 빵도 괜찮지만, 너희를 시키는 것보다 기다려봐. 야! 빡빡이! 앞에! 앞단위! 봄수!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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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으셨어요? 그래, 너 말이야 너. 내가 목이 좀 마르거든? 백도산 천지 가서 물 좀 따오고! 베비탈을 깨끗한 물로 일곱 수록 떠오고! 됐다! 너, 너... 팽인도 이제 못 돌릴거야 내가 일장이었는데 약해있어 왜 이리와 그만 이렇게 밥 외우는거야 어? 팽이야 태풍아 아하하하 홍시야 왜 오고 있어? 아아아아아아아 어 감차가? 왜 이렇게 오는거야? 왜 왜 왜 왜 오는건데? 어? 내 학교에서 팽인대 태풍이 부서지고 담벼, 태원 학생 뭐라고? 저 학생이 담벼한테 네가 강태풍 팽이가 져버렸다는 그 말이니? 이제 팽이도 없어졌어. 부서졌어. 이제 팽이도 없다고. 우리 범수를 올리다니 용서할 수 없구만. 범수야 따라와. 내가 시구 최강의 팽이를 만들어주지. 따라와. 진짜 팽이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지구 최고, 아니 우주 최고의 과학자. 바로 쥐라이봉이라고. 좋았어. 팽이를 빨리 만들어줘. 가자, 렛츠고. 팽이, 팽이, 태풍장. 야, 넌 팽이도 어제 다 없어졌으면서 무슨 대결이야? 대결은 팽이도 없잖아. 맞아. 어디서, 팽이도 없네. 어디서, 팽이도 없네. 어디서, 팽이도 없네. 어디서, 팽이도 없네. 맞아. 나는 어제, 지랄몽에게 새롭고, 엄청나게 강한 팽이를 받았지. 이게 죽은데. 그게 뭐야? 뭐, 문방구 아저씨를 가. 너희들이 내 강태풍을 없애버렸지만, 내가 강태풍을 다시 살려냈어. 또 긴말하지 말고 빨리 결투를 시작하자. 배틀을 시작하자 빨리 심판.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지. 규칙은 전과 동일하다. 진 사람은 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옥상에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버틀 시작. 내가 강태풍이 단다 짜아악. 너도 떨어져 빨리. 미안해 이러지마. 강태풍이다. 모두 해치웠다. 하하. 하하.